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야곱의 언약적 선포입니다 생명양식은 창세기 48장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무원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곱은 죽기 직전에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찾아왔을 때 먼저 과거의 루스 언약을 회고를 합니다 야곱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이 때 야곱은 병이 들었고 너무나 노세한 상태였지만 힘을 내어서 침상 머리에 앉은 거죠 창세기 48장 1절 말씀 보세요 이를 위해 호기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함으로 그가 두 아들 무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48장 2절 말씀 보세요 호기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함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에게 과거 루스의 언약을 다시 전하였습니다 결국 죽는 순간까지도 야곱은 언약 전수의 사명에 충실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48장 3절 말씀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난한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가난한 땅이죠 이 가난한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야곱은 이 가난한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아들 요셉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창세기 48장 21절에도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라고 담대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47세죠 그러면 루스의 언약은 야곱 76세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주전 1930년에 그러므로 147에서 76을 빼면 약 71년이 지났는데 그 71년 전에 맺었던 루스의 언약을 야곱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자식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71년 전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선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지금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죽음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아들 요셉에게 전수하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4절에 이 땅을 가난한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요셉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자 에브라임과 문하세에 대하여 축복하였다고 창세기 48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손자 에브라임과 문하세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창세기 48장 5절 말씀 보니까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원래는요 야곱이 있으면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죠 루벤 시몬 레위 네 번째 아들 유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열한 번째 아들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죠 그러므로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엄밀하게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아들 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리에다가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요셉 대신 이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뒤로부터 요셉 지파는 등장하지 않지만 에브라임도 한 지파가 되고 또 문하세도 한 지파 독립적인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지파가 아니라 결국은 두 지파가 된 거죠 이것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장자는 축복을 두 배로 받기 때문이죠 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요셉에게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은 기력의 시작이고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셉이라는 한 지파잖아요 그런데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도 한 지파 그 다음에 문하세도 한 지파 결국 두 지파가 됐으니까 장자처럼 두 배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각각 한 지파로 인정하였다 창세기 48.5절에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거라 이렇게 아들로 인정을 한 거죠 그리하여 훗날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각각 이스라엘 한 지파를 형성하였죠 그러면 총 13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12지파 외에 따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264페이지에서 이것은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완벽한 족장의 신분을 주어 르벤이나 시무원처럼 약속의 땅에 대한 상속권을 동등하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배로 축복을 받은 요셉이 진정으로 영적인 잔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영적인 장자로 두 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지파의 축복을 주시고 장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시대에 신령한 요셉 같은 장자가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과 말씀을 가지는 가정이 되어서 다른 가정보다 두 배로 복을 받아 장자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은혜로 장자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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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